다음 나오는 내용이 반드시 수익을 내는 6단계 실행법이라고 해서 1번은 전체 시장을 바라면서 주식시장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약세 차트 패턴의 주식이 공매도가 가능할 것이고 보통 투자 환경이 부정적일 때 사람들은 공매도를 원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지만 시장 평균 주가, 인덱스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시장의 시장 평균 주가가 역시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30주 이동 평균은 아래로 하락하고 4단계로 진입하는 경우에 공매도 종목을 찾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종도, 업종 인덱스, 업종 지수가 30주간 이동 평균 밑으로 하락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해당 종목의 차트가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지도 확인한 후에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번에는 종목별로 들어가서 세 번째는 차트인데 이 경우는 보통 2단계가 이런 식으로 형상되는 게 대부분의 주식인데 상승이 확실할 때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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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의 상승세가 확실치 않은 차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럴 때 보면 매도를 해야 되냐 말 거냐를 생각했을 때 노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올라가는 게 쭉 길어지면서 취대선을 보면 1단계 지역, 지지 지역이 한 22불 정도의 지지 지역이 가까운 데 이렇게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안 떨어지고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 평균선을 뚫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견고하게 지지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질만한 주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도를 해가지고 재미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주식은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고 거꾸로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 이 근처에 1단계가 없는 거예요. 근처에 1단계가 없는 주식은 지지 지역이 없기 때문에 폭락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배웠던 내용이죠. 지지 지역이 넓다고 그러나 지지 지역이 긴 그런 주식을 매수하라는 얘기고 또 매도할 때도 그럼 거꾸로 지지 지역이 근처에 있고 긴 주식은 매도했을 때 재미없다는 얘기고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대 수익률 RS선 Relative Strength가 우상향인 주식 이런 경우죠. 이런 주식은 이렇게 보면 이동 평균선 깨고 내려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 있었는데 결국은 RS가 꾸준히 괜찮으면서 상승해서 결국 여기까지 수익이 상승한 거죠. 이런 주식은 공매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반대로 아일런, 앨런이라는 회사는 이동 평균, 아니죠. RS선이 플러스 쪽에 있다가 플러스 쪽에 있으면서도 내려가고 있죠.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내려가고 있을 때 이 회사는 주가가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 이거는 그래프 해석상 맞는 신호를 신고죠. RS도 하향하고 마이너스로 타고 있고 주가로 이동 평균선, 이동 평균선을 하향도로 파업을까 이런 거는 이제 매도해라는 얘기죠. 배웠던 내용을 한 번 그냥 복습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매도에 관한 걸까요? 지난 시간에. 거래량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은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반드시 수반된 종목을 찾아야 했다고 했는데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가 올리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게임 스타일인가? 그거 보고도 제가 또 느꼈는데 앞으로 가서 이렇게 올릴 때 보면 여기서 공천거래가 신비자가 있다. 그때 매집이 들어간 거죠. 꼭대기 때 당연히 있던 거래가 파는 놈도 많았을 거고 사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폭락할 때 보면 줄조역해요.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힘이 없는 거죠. 체결도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의사가 독화민이 너무 많이 분비돼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했을까? 분명히 이거 했을 것 같아요. 본인 채 옮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때에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 즉 거래량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량 확인할 필요가 별로 없다. 어디였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면은 B지점 여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좀 거래가 있었다. 거래가 춥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삐죽 튀어 올라가지고 좀 더 돌파하려고 반등을 시도할 때 보면 이렇게 거래가 축축 막대가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데 좀 길게 보이죠. 상승을 시도할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강하게 올려야 주가가 올라가지 안 그러면 주가는 그냥 쉬거나 떨어져요. 항상 떨어지려는 자세는 있는 것 같아요. 주가는. 어떨 때 폭등하지. 이게 필수제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 나한테 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주가 수익 말고. 그죠?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니잖아요. 상승할 때 사람들이 흥분해서 몰려두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여기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자기 무게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떨어져요. 주가는. 뭔가 계속 할 거야. 내가 좋다 좋다 계속. 기업도 뭐 IR 활동이라거나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그래서 투자가 이런 홍보 활동 같은 것도 계속 열심히 하고 우리 회사 잘한다 잘한다고 하고 배당도 주고 신문에도 나고 계속 뭐 해야 주가가 유지가 되지. 주가 관심 없는 기업도 있어요. 제가 아는 뭐 기업 무슨 방직회사 하나 있는데 PBR이 거기도 회사 좋아요. 근데 관심이 없을 별로. 상장은 돼 있는데 한 0.3 정도 거래되나? 그 회사 진짜 가진 자산은 한 1조쯤 돼요. 빚도 없고. 거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아까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정도 되나 그래요. 그게 만약에 이제 그 미국식으로 그 공격적인 적대적 M&A가 만약에 그럴 수는 없는데 거기도 뭐 대주지 지분이 50% 이상 되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한 4, 5천억에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예금이랑 뭐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거 다 팔면 한 1조 남은 거니까요. 그런데 기업은 주가 안 오르고 계속 빠져요. 예전에 제 고객이었는데 상장 폐지 안 당하려고 거래도 없어가지고 저한테 한 달 내내 제가 매일 조금조금씩 이런 얘기해도 되나? 매매를 해줬어요. 상장 유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즘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나중에 그 양반이 그 격리 부장님이 나중에 다 정상해줘요. 손실까지 다 물어주고 따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계좌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거래한 것처럼 해서 야 너 몇 십 주만 사 너 몇 주 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꼭 필요한 거래요. 그게 이제 우리 증권사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양반이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또 상장 폐지되는 건 또 되게 싫어하더라고. 상장 그냥 폐지하세요. 이러면 아 이걸 회장님한테 어떻게 가서 얘기합니까? 맨날 이랬는데 그런 데는 진짜 한 장부가에 아까 신한은행보다 더 싸게 거래되는 그런 회사 있었으니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서울 시내 진짜 유지에 부동산도 좋은 거 한남동 이런데 진짜 좋은 거 많고 청담동 뭐 이런데 하여튼 뭐 관심 없으니까 그렇더라구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지선 이건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 주차 수준에 가까운 데에 얼마나 지지선이 가까운 곳에 지지선이 있는가 그래서 7-23의 퍼시픽 사이언트픽이라는 회사는 근처에 지지선이 없는 거죠. 많이 빠졌고 차트24에 랭크원이라는 회사는 지지선이 좀 있는거죠. 이런 회사는 매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늦은 때는 없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식이 이미 상당히 하락한 경우에 매도해도 되냐 이런 얘기인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죠. 주식이 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한테는 적합하지 않지만 좀 짧게 거래하는 2-3개월 텀으로 보는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적합한 주식일 수 있다는게 이제 그때 이 사례 LG화학사를 드렸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이때 사면 제일 좋은데 폭등하니까 놓쳤어요. 여기서 2단계에서 쭉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LG화학이 70만원 선에서 그때 분할 기업 분할 발표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거랑 거꾸로죠. 하락하다가 좀 멈췄을 때 추가로 더 빠질 걸 보고 매도하느냐 아니면 상승하다가 좀 멈췄을 때 추가로 더 상승할 걸 보고 매수하느냐 결국은 이제 뒤집어 놓으면 같은 얘기인데 투자가 보다는 이제 트레이더죠. 짧게 보고 매매하는 사람한테 적합한 경우다. 이럴때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근처에 지지지역이 있냐 1단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rs 여기 rs 베이프는 없는데 속이 있죠. rs가 괜찮으냐 상대수익률이 이걸 이제 보고서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처에 지지지역이 없죠. 그러면 또 rs도 마이너스고 이럴때는 요 시점에 만약에 주식을 산 사람이 공매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때 매도 기회를 놓쳤다. 많이 폭락했는데 이때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때라도 팔아야 돼. 냐 마냐를 이제 검토할 때는 요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면은 될 것 같다.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지선이 이렇게 경보하니까 이때 이렇게 큰 폭의 조종을 받았는데도 또 올라갑니다. 역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특별한 수익을 내는 패턴 읽기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이 거꾸로 된 바닥형 헤덴 숄더 역헤덴 숄더 그러니까 어깨하고 머리죠.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지난번 바닥형 헤덴 숄더는 제가 열심히 찾아왔는데 이거 되게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 한번 찾아볼 예정인데 이거는 바닥형 헤덴 숄더 보다는 좀 많이 나온다 그래요. 상승점에서인데 보면은 이쪽에 왼쪽 어깨 ABC가 형성되고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DCE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EFG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게 숄더고 이게 패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패턴인데 이런 패턴을 보이는 주식이 이제 굉장히 크게 폭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단계 진행될 때 거래량이 엄청 늘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죽으니까 거래량 줄고 이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고점을 향할 때 C에서 D까지 갈 때 거래량이 이전 이 거래량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당연하겠죠. 살려는 상황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고점을 팔려고 좀 들려놓고 또 살려는 상황 너무 올라가니까 또 좀 관심도 시들어지고 하면서 거래량이 줄었다가 근데 고점 찍고 또 내려오는데 이 2.2 사실은 추세선이 상승이 되려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빠진 데까지 똑같이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헤드앤 숄더형으로 가는 거죠. 한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F로 반드할 때도 이 B점 이상 잘 못 올라오는 거예요. 왼쪽 어깨 이상.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질 때는 F가 B보다 높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쪽 거래량이 이거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돼야 된다. 이제 엄밀히 따지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따져요. 거래량도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고 백라인이라고 하죠. 목선 이하로 결국은 붕괴하면 헤드앤 숄더가 완성된다고 그러는데 책에 있는 내용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왼쪽 어깨가 고점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만약에 여기서 EF에서 거래가 증가할 경우에는 헤드앤 숄더 패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때 만약에 거래가 증가하면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 거래가 많이 실리니까. 다시 찾아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진 않은데 이거 빠질때 매집합 같은 경우 거래 늘잖아요. 오히려 이 거래 이때보다 더 많죠. 고점때보다 여기가 좀 구분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매집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모든 걸 얘기해 준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과연 이제 지금 여기까지 봤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책대로 하면은 그렇게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 어떠냐. 지금 또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 또 전체 장도 좀 조정이죠. 근데 이제 거래량은 이제 이걸 봐야죠. 많이 줄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3단계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못 올라가고 이동평균선은 이제 이렇게 쫓아 올라올 텐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뭐 그냥 미련 없이 팔면 되는 거죠. 또는 국매도를 한번 해볼까. LG화학은 대주 될 것 같은데. 증권사에 한 100주만 빌려달라고 하면. 90만 원 잡으면 100주만 해도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어치 빌리고 이제 증거금 한 3, 4천만 원 넣고 이제 빠져라 빠져라 하고 있으면. 3단계 4단계 신호 주면은 한번 신호대로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 호기심이 발동하시는 분은 뭐 100주 너무 많으면 10주만. 이거는 가능해요.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런 큰 주식은 증권사 가가지고 LG화학 10주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아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군 중에 한 것 아니니까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조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 같은데. 지금 2단계가 이렇게 완성될까.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죠. 지금 또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게 더군다나 이제 헤드 앤 숄더 형태까지 보이면 이제 큰 하락이 온다는 거고. 특히 헤드 앤 숄더의 완성에 소요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강력한 하락을 수반한다. 당연한 얘기죠. 발목 잡힌 물림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니까. 그게 이제 차트에서 보여주는 메트로 미디어라는 회사. 보면 이제 여기 헤드 앤 숄더가 완성되는데. 이것도 보면 오래. 73년, 74년, 72년인데. 뭐지 뭐 한 7, 8개월 이상 이게 완성된 거죠. 그리고 쭉 빠지고. 다이아몬드 베서스트랜 회사도. 뭐 차게 나오면 들어가면 약 2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보게 다 되는 거 같은데. 한 여기서부터 보면. 신중력이 덜 끝났나. 거짓말 1년 가까이 이게 헤드 앤 숄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덜 나왔는데 얼마까지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이때 물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그 거래량도 이때 많이 실리고 이때 많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여기 물린 사람이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발목 잡힌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 원금 되면 자꾸 회수하려는 심리들이 있으니까. 하락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주식들이. 아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정말 그래프가 얘기해 주는 거 같아요. 저거 뭐. 미국 주식으로 하면 실감이 안 오실 테니까. 한국 주식으로 보면. 그리고 뭐. 이전까지 하면 더 될 텐데. 거래량이 뭐. 이전에 뭐. 쭉 하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20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지금이 2020년이니. 21년이니까. 여기 한 1년부터는 여기 한 1년 지워줘도 여기 남을 거고. 또 한 2년 지나야 이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3년 돼야지. 이 큰. 이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3년짜리 그래프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빼고. 이렇게. 이쪽 빼고.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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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움직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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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움직이면. 이거 없는. 이것처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나온 걸 보고서 이제. 그때 매수 시점을 잡는 거죠. 이제 이런 거 보면 또. 무슨 회사 망하려고 그러나. 은행이 망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불길한 생각까지 주는.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건 저도 그래프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수수료가 조금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펀드 회사들이 있으니까. 펀드를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굳이 내가 이제. 개별 종목으로 내가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펀드 멘탈한 분석에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한. 7번. 앞으로도 한. 3번 정도. 이제 더 남았는데. 요렇게 공부한 거 가지고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거 같아요. 네.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네. 다 했습니다.